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살면서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남의 결혼식장 뷔페 초밥인 줄 아는 자기가 초밥인 줄 아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질어질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결혼식의 찐 주인공은 신랑이랑 신부가 아니라 바로 신부의 제일 친한 친구인 저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딴 대접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지 제일 친한 친구의 결혼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그리고 사회생활 3년 차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친구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판에 글 써보는 건데 뭐든 좋으니까 보시고 좋은 점 부탁드려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후반이고요 지금까지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은 많이 다녀봤었지만 친구들 결혼식에 가는 건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특히 얘는요 그냥 평범한 보통 친구가 아니라 제 인생 최고의 베프입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제일 친한 친구 세상 누가 물어도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얘가 제일 친한 친구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아니 이미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특히나 이거를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를 늘 그렇게 최고의 친구라고 말을 했고 인정을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물론 이 친구랑 저랑 겹치는 동창 친구들 되게 많긴 하지만 딱 우리끼리만 제일 친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무편집이에요 친구 남편이랑 제 남친 이렇게 4명이서 밥을 먹어서 남자친구가 함께 갔습니다 친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서로 얼굴을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지라 어릴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축사를 서로 해주자 결혼한다고 알렸을 때부터 가방 순위는 내가 할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말들을 가끔씩 주고받아 왔습니다 근데 축사는 친구도 저도 결혼식 순서상 원치 않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생략했죠 그래도 따로 편지는 적어줬어요 또 가방 순위도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가방 순위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부캐는 아니 얘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참고로 남친과 저는 지금 8년째 연애 중이고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 결혼 준비나 뭐 구체적인 말이 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남친과 제가 동갑내기라 아직은 아니라는 걸 친구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결혼식 끝나고 단체 사진 찍을 때 친구들과 단체 사진 찍을 때 보통 신랑 신부 옆에 제일 친한 친구가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부캐받는 사람이 가운데 서거나 신부 바로 옆에 서는 거 이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우르르 양쪽으로 여러 지인들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친한 친구는 생각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요 키가 160 정도로 큰 키도 아니고 뭐 결국 어찌어찌 맨 앞줄에 서긴 했지만 맨 끝에 서가지고 겨우 찍었어요 친구 옆이 아니고 제가 먼저 나서서 신부 옆자리로 갔어야 하는 건지 아니 저한테 아무 눈빛 쫓아주지 않았던 터라 너무 서운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제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미 신부 옆 옆자리들은 다른 친구들 또 부캐받는 분 등이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신부 바로 옆으로 뒤밀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 잘못입니까? 결혼 준비 아 힘들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 결혼 준비할 때 드레스 투어랑 촬영 드레스 셀렉 월딩 촬영 동행했을 정도로 되게 가깝고 저는요 이 친구의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지낸 그런 유일한 사이라고요 친구 남편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꼴을 당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같이 간 남친도 왜 신부 옆에서 안 찍고 멀리서 찍는 거야 챙겨주지도 않네 이러면서 신부가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로 신부의 친구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말들도 그렇고 아니 아니 이 말이 아니고 이 친구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요 추기금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했고 편지도 따로 줬는데 그런데 겨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화가 나요 배신감 어쩔 거야 그리고 제가 속상해하니까 남친이 그래 이렇게 사람관계가 정리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저보다 더 속상해하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옆에서 찍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서 있어도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옆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신부가 먼저 챙겨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마음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아 죄송합니다 왜 이래 아직 인생 경험이 적어서 이렇게 판에 글 남겨봐요 현명하신 선배님들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댓글 주세요 댓글 1번 친구 남편이 왜 쓴 일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 짧은 글 하나만 읽어도 바로 알 것 같아요 작작해라 2번 이런 미친 야 안 그래도 정신없고 어지러운데 거기 자리 배치도 신랑 신부가 정해줘야 되냐 네 말처럼 단체로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 상황에서 콩콩아 이리와 이리와 이럴 수 있을 것 같냐 결혼해보세요 누가 앞으로 오는지 누가 뒤로 자빠지는지 보이지도 않아 왜 깃발리고 정신 하나도 없거든 3번 아니 키랑 옷 색깔 등을 고려해가지고 사진사가 정해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먼 친한 순서대로 서서 사진을 찍는다고 난리야 미친 거야 뭐야 야 정신 나간 소리 좀 작작해라 내 댓글 그렇지 바로 이거지 어이구 속이 다 시원하네 끌 끌 끌 끌 4번 뭐 가방 순이나 부캐나 순이가 이해를 한다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뭐 패스하고 한마디로 단체 사진 찍을 때 옆에 안 세워줘서 서운했다 이거네요 근데요 저도 기원자 입장으로 말하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어떻게 줄 서 있는지 절대 몰라요 저도 나중에 사진으로 확인하고 안 거예요 어머 얘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라 해도 그래도 그렇지 그날만큼은 그 친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서운한 건 알겠는데 좋은 날이니까 그냥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넘어가요 5번 하 참 내 살다 살다 친구 결혼식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신부의 챙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구만 대단하다 아니 절친이면 오히려 더더욱 신부를 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6번 에? 이것도 뭐야 혹시 중학생이야 내 댓글 세상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20대 후반인데 왜 이러는 걸까 사실 저도 바로 어제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옆자리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타이밍을 간보다가 찍습니다 했을 때 제일 빨리 달려갖고 바로 근처에서 찍긴 찍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나가는 거지 신부가 그걸 어떻게 챙깁니까 미친 거야 그리고 구석이면 또 어때? 친구잖아 친한 친구라며 이게 뭔 상관인데 나는 그 순간에도 내 친구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눈물밖에 안 나왔는데 님이랑 님 남친 둘 다 미친 것 같아요 7번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신부가 결혼식 날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지를 챙겼니 어쨌니 보통 찐친이면 지인들 촬영합니다 이랬을 때 바로 달려가죠 네가 느끼지 그림에서 기어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부 옆자리에 자리를 차지한 거고 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부의 친구 지인들인데 야 너 저리 가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했어야 됐냐 이게 될 거라고 봐 또 가방 순위도 그래 니네 엄마랑 온다고 하니까 부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방 순위가 뭐냐 가방 순위가 이게 뭐냐고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끝날 때까지 가방 들고 한복 들고 도와주는 거 아뇨 진짜 예민한 거지 같은 인간이네 또 뭐 베프 야 넌 이렇게 친구 뒷담 하나 까는 게 베프냐 죄송합니다 말투가 그래가지고 남자 목소리를 읽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여자가 쓴 글 같아요 8번 야 결혼식 때 신부가 주인공이야 이런 미친 내용의 글들은 많이 봤지만 얘처럼 신부 친구가 주인공이야 는 또 처음 보네 핵 진상이야 어질어질하다 9번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로서 네가 한 건 뭡니까 그냥 거기서도 챙김 받는 걸 바란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네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으면 옆자리 당연히 차지했겠죠 아니 지가 꼬물대는 걸 신부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부캐 같은 경우 제일 친한 친구가 안 받아요 그냥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 다음에 결혼할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받는 게 일반적이죠 또 제일 친한 친구는요 챙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챙겨주는 거야 이게 진짜 친구라고 특히 완전 베프라면 신부 챙긴다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쓴이는 보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본인인 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애초에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꼼꼼하지 못하면 가방 순위 절대 안 맡기죠 알겠어요? 이거는 친한 친구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근데 뭔 이해를 바라는 거야? 10번 같이 간 남친도 왜 신부 옆에서 안 찍고 멀리서 찍는데 챙기지 않느냐고 신부가 저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 알지? 야 니네 둘이 완전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두를 왕따 시켜버리고 둘이 돈독하게 잘 살겠구만 11번 야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챙김을 받고 싶어 하느냐는 내 살다 살다 오늘 처음 본다 뭐냐 이거? 아니 친구 결혼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무조건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기가 확 뒤틀린 거야? 그런 거야? 헐 12번 너 뭐야? 유치원생이냐? 아니 가까이서 찍고 싶었으면 네가 알아서 빨리 섰어야지 미친 거야 뭐야 야 20대 후반에 일할지 떨고 있으니까 진짜 확 때리고 싶다 이게 사연 자체는 별거 아닌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야 아니 뭐 아니 정말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어질어질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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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